오늘 파티도 그렇고 내일 명명시대도 그렇고 수주 관련 발언은 일체 꺼내지 마세요. 그냥 즐겁게 웃고 함께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꺼낼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언제나 더 만나요. 좋은 상관없는 주요. 좋은 상관없는 주요. 좋은 상관없는 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상관없는 주요. okay, 자신분의 한 번의 경험을 들으세요. Sounds good. 왜 퇴근 안 해? 먼저 가. 명명식에 쓸 도끼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리는 중이야. 명명식에 쓸 도끼라니? 전무님이 오늘 집으로 가지고 그랬어. 원래 내일까지 만드는 줄 알고 있다가 작업이 늦어지나 봐. 도끼를 왜 집으로 가져오래? 명명식장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었어? 신내듯 아니겠어? 이 불쌍한 무술이에게도 회장님 댁에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피필리스 부인한테 미리 전해주려는 거겠구나. 내일 그 부인이 명명하고 테이프 커팅하니까. 어쨌든 나도 회장님 댁에 가볼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너 혼자 오라고 하셨니? 날돌아 말씀하셨으니까 날돌아 가져오라는 거지? 넌 퇴근 안 해? 어. 할 일이 좀 있어. 근데 왜 빨리 안 오지? 여기 동진인데요. 금도끼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빨리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바빠 죽겠는데 진짜. 이것까지 문제야. 세라야. 너 차 가지고 왔어? 물론이지. 우리 같이 갈까? 도끼 찾으러 갔다가 회장님 댁까지 택시기사 노릇해? 그래도 회장님 댁에 같이 가서 구경도 하고 그럼 좋잖아. 그럴까 그럼? 됐어. 그걸 잘 먹어요. 그래. 좀 나갈까. 공진 이슈 APP. 공진 이슈 APP. 공진 이슈 APP. 네, 이제... 네, 이제... 네, 이제... 네, 이 벌칙은 아니지? 네, 이 벌칙은 아니지? 이 벌칙은 아니지? 아니지, 김설계사, 난 김설계사가 잭스콧 같은 남자하고 어울리는 거 마음에 안 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또 싸우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네가 마음에 안 들어요. 두 회장님께서 통역이 필요하시되, 저도 가야 되나요? 네, 장 실장 통역하는 건 못 믿어요. 뺄 거 빼고 바꿀 거 바꾸고 큰 소리나지 않게 교통님 잘해줘요. 갑시다. 스카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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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President, uh, the appreciation plaque will be presented to designer Hyunmin Kim at the naming ceremony. Mr. Kim's late father, graduated from Navy University and had an amazing career as a ship's captain. is that so? I'm a retired admiral. It's a great honor to meet you, sir. Here, sit with me. Thank you, sir. It's a great honor to meet you. Okay, sir. Okay, sir. Right there.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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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성 전무님 비서예요. 전무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신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야, 저거 봐봐. 어떡해. 진짜 길다, 리부진이. 웬일이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디서 오신 손님들이시죠? 전무님께서 금도끼를 가지고 오라고 하셔서요. 전 비서실의 윤세라입니다. 제가 전무님 지시를 받았거든요. 전 박윤숙이에요. 네, 금도끼를 줘주시고 잠깐 따라오세요. 자, 김도끼를 얘기 좀 해줘. 이거 내일 명명식장으로 좀 가져다주세요. 명명식 끝나고 헤어질 때 전무님이 회장님 부부에게 전해주실 거니까 적당할 때 전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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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가씨, 오빠 전화 왔었어요. 아무 걱정 말라는데 그 말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아기가요,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꾸 뭐 그래요? 아가씨, 맛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더 단 것도 있어요. 너무 싸서 샀어요. 다섯 개가 한 개 값도 안 돼요. 우리 가난하지 않아요. 오빠가 못 벌어도 좋아. 내가 벌잖아. 이게 뭐야? 왜 이런 짓을 해? 아기가 어떤 애한테 썩은 장아를 먹여요. 미안해요, 아가씨.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내가 다 사줄게. 마켓에 전화해서 사과부터 최상급을 한 상세 가져오라고 시켜요. 아, 맛있어. 에이, 씨앗. 장실장 재희야! 장실장 재희야! 경력 어디 갔어? 너는 50만원... 다시 말해. 가사의 말이죠. 자세히 좀 불러. 자세히 좀 불렀어요. 그래서 왜 더 이상해? 나한테 말하지 않나요. 가격은? 아니요! 내가 말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이건 내 아들! 이건 내 아들! 너무 높아. 가격은? 아니요! 오빠가 말할게요. 다시 말할게요. 난 이 얘기 못하겠다. 고약하는 분이 같은 이라고. 고약하는 분은 우리 회사의 존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은 가격이 필요하지 않나요? 새로운 가격을 지키세요! 내가 이 문을 받았다는 건 당신을 받았다고. 당신을 믿었다고. 저는 당신을 믿었다고.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를 원하고. 당신에게 48만원을 지키고 싶어요. 당신은 가사의 말이죠. 나중에 말할게요. 오케이. 음... 이 시절을 주문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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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든 액에서 네네네. 너가 특별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좋아하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I love you. I love you too. 사라야. 왔어? 언제 왔어? 오래 기다렸어? 방금 왔어. 김현민 설계사 보고 싶어서. 언제라도 환영이야. 나도 보고 싶었어. 명명식장으로는 언제 떠나? 새벽 일찍 먼저 출발하려고. 가서 점검할 것도 있고. 넌 언제 오는데? 모르겠어. 출근해 봐야지. 응. 세라야. 우리 빨리 결혼하자. 우리 성공해야 돼. 성공부터 해야 돼. 근데 오빠. 피필리스 부인 스웨덴 여자랬지? 응. 스페인 여자는 다른 여자야. 오늘 파티 간 얘기 좀 해줘. 듣고 싶어. 별거 없었는데. 다 해줘. 빠지지 말고 다. 음. 뭐부터 해줄까? 응. 그 양수 뿌리니까. 장 실장이 좋아해? 뭐 그렇겠지. 너 같으면 안 그러겠어? 지. 또? 얘기를 해줄까. 말까. 여름이 나한테 가득하자. 사장님이 나한테 가득하자. 이거 못하자. 이거 잘 안 그런 것 같아. 감사합니다.